안녕하세요. 펴만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5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5월 3일자 기준에 단아와 가격을 참조해서 만들었고요. 변경사항은 5800X 3D 제품 하나 추가한 것 빼고는 저번 달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가격은 하락세인 걸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파란색을 칠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건 다 가격이 내린 거예요. 빨간색 보시면 사실상 전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따질 필요가 없는 제품이다 보니 여러분한테는 CPU 가격이 좀 내렸다. 기분 좋은 소식이네 싶은 달이 될 겁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한번 저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진짜 얻는 게 가성비 좋은 CPU인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격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보자면 12900KS부터 3950X는 가격이 좀 비슷합니다. 대충 90만원대부터 70만원대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예외에는 12900F 정도로 걔는 50만원대 제품 좀 많이 싸죠. 근데 얘네들은 일단 가성비가 전부 다 중위권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29개의 제품인데 거기서 꼴찌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들어가거나 이 사이에 있는 애들 거의 다 후위권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이엔드 제품은 원래 가성비가 없습니다. 돈 신경 쓰지 않고 최고의 성능에 있는 제품 쓰겠다는 분들을 타겟팅을 해서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래 가성비가 없고요. 그래서 이 중에 그나마 가성비가 있어 보이는 것은 12900F입니다. 얘는 종합순위 15등으로 19, 20, 14등, 합순위 15등 대충 여기 있는 제품도 있어서 중간 정도 순위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작업을 하고 게임을 한다. 근데 그래도 좀 가성비 잡고 싶다고 했는 분들 그런 분들이 12900 정도로 선택을 하겠죠.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작업을 직업적으로 한다. 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시간이. 그런 분들은 12900K 가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게임의 성능하고 싱글 성능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멀티 성능이 전력 제한 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12900 노멀보다는 12900K가 한 20% 이상 높아요. 전력 제한 해제한다 해도 5% 이상은 차이 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돈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게 좋은 제품이겠죠. 성진이 돈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위에 것도 있는데요. 그 위에 것도 있긴 있습니다. 12900KS라고 스페셜 모델이 있는데 얘네는 20만원 더 투자할 만한 효과는 없긴 해요. 게이밍 성능은 한 3% 남지 싱글 성능은 생각보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건 작업에 큰 영향을 못 끼치고요. 멀티 성능은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가성비 신경 안 쓴다 해도 필요 없이 돈을 더 난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런 느낌으로 웬만하면 KS 버전 제끼고 K 버전 정도에서 멈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성비를 좀 신경 쓴다면 12900 하는 게 낫겠죠. 성진이 590 어때요? 590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590이 작업 성능은 12900K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게이밍 성능 같은 게 좀 차워지니까 보드하고 쿨러값 포함해도 실 구매가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권장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기존의 B550이나 X570 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590 업그레이드 한다 그럴 때는 뭐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라인업들은 전부 다 보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는 넣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50만원대 정도 되는 중위권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긁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50만원대가 있는데 70만원짜리 하나가 눈에 보입니다. 원래 정상권이 67만원 정도 될 텐데요. 요번에 출시된 5800X3D입니다. 근데 이 5800X3D는 뭐다? 싱글 성능은 여기에 있으면 사실 그리 순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멀티 성능도 여기 있으면 그리 순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70만원이에요. 성진이 이거 쓸 메리트 있어요? 단 한 가지 때문에 삽니다. 뭐다? 저는 게임에 미친 순열 게이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PC는 오로지 게임기로만 활용이 됩니다. 근데 프레임을 최대한 뽑고 싶어서 11900K나 11900KS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5800X3D 가십시오. 이게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이 중요치 않은 게이밍 용도에서는 지금 이거 11900K도 이기고요. 5800X3D가 11900KS보다 살짝 밀리는 그런 수준이에요. 최소 프레임도 11900K랑 비교하면 전혀 처지지 않고요. KS랑 비교해야 처지는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 보드값하고 쿨러값 생각하면 11900K나 KS 사는 것보다는 50만원 혹은 70만원 정도가 더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런 거 가늠하고 봤을 때 메모리값도 얘는 D3 쓰는 거거든요. D4가 아니고 아이지 D5가 아니고 D4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게이밍 가성비 최고급 PC라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라 그러면 이거는 쓸만해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송전님 저는 이걸로 뭐 작업도 하고 숙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다 용도로 쓸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12700K 가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게이밍 성능은 5800X3D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7% 차이는 적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머티 성능 충분히 빵빵 뽑아주고 실 구매가가 보드랑 쿨러값, 냉값 다 포함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CPU 가격은 차이가 뭐 20만원 정도 나지만 보드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사야 되고 쿨러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메모리에서도 한 5에서 10만원 더 비싸게 줘야 되니까 그런 거 다 생각했을 때 이거 두 개는 실 구매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순수 게이밍 유저는 5800X3D 나는 다 용도로 쓴다 할 때 11700K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돈 좀 더 투자하고 살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3080 이상급이 글카드 쓰신다면 이 둘 중에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아 승조님 그래도 둘 다 좀 부담스러워요. 좀 더 가성비 좋은 거 쓰고 싶은데요. 그럼 11700F 가시면 됩니다. 11700F가 메모리 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페널티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D5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B660에 D5 메모리 쓰시면 SA 전압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오버클럭이 먹기 때문에 오버클럭 안 해도 D4보다는 게임 프레임이 3, 4% 잘 나오고요.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 가성비도 무려 7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해 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5900X는 어떤데요? 솔직히 5900X는 좀 메리트가 없어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게이밍에서 확실히 좋은 것도 아니고 멀티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에요. 뭐 11700K랑 비슷한데요. 그렇다고 실구매가가 더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구매가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5900X는 현실점에서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구형 i9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다 50만원대에서 40만원 중반 정도 하는데 얘네 그냥 뭐해서 정리된다? 5800X나 11600K로 싹 정리된다. 30만원짜리한테 싹 정리돼요. 그렇다고 이것들이 특별히 쿨러 가격이 싸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물론 보드값은 고급 보드도 좀 싸게 살 수 있지만요. 그렇다고 그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그냥 패스. 싹 다 패스 하시고요. 요건 좀 눈여겨볼 만한 제품들이에요. 5800X VS 11600K 실제로 11600K는 D5의 메모리를 썼기 때문에 똑같은 D4 메모리를 쓰고 비교한다 치면 이 둘이 게이밍 성능은 비슷합니다. 제가 옛날에 벤치한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싱글 성능은 5800X가 좀 처지는데 이거는 캐드캠 같은 거 돌린 거 아니라 크게 차이는 안 날 테니까 주식하거나 그 경우에는 당연히 11600K가 좋은데 그거 아니면 별 차이 없어요. 나머지 게이밍 용도나 일반적인 자음 용도 멀티 성능이 필요할 때는 둘이 비슷하니 어느 정도 감안하고 넘어간다 쳤을 때 11600K가 멀티 성능이 조금 더 높아요. 딱 그 정도만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폭은 아니고 대략 10% 가까이 높은데요. 가격 봤을 때는 많은 차이밖에 없으니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11600K가 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실 구매가는 서로 비슷하거든요. 보드랑 쿨러 값 생겼을 때. 근데 5800X는 딱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피코 이코 동시에 사용되면서 윈도우 10에서 스케줄러 문제로 11600K가 일부 게임에 좀 프레임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린 영상 확인하시면 눈으로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댓글 거치지 마시고요. 그런 거 걱정 좀 덜하고 쓸 수 있는 게 5800X고요. 5800X는 진짜 메리트는 그거예요. 기존 AMD 보드 이미 쓰고 계신 분들 B450이나 550 정도 쓰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5800X 쓰시면 사실상 보드 변경 없이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업계이드 용량으로는 5800X가 괜찮은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문달 대비 거의 3만원 좀 내렸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11600K보다 싸거든요. 근데 신규 구매자는 아무래도 11600K가 유리하겠죠. 보드 가격이 사실 5800X보다 좀 비싼 거 쓴 거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월터 성능이 더 좋고 아무래도 신형 제품이기 때문에 보드 좀 비싼 거 쓰시면 미래 업그레이드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13세대에 그렇게 구매하시는 느낌은 이제 11600K가 좀 더 느낌 있다.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5800X도 못 팔 제품은 아니다 수준까지는 왔어요. 그 밑에 애들 보면은 아... 고멘고맨 아... 아이... 세븐 구형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지금 아직도 40만원 30만원대 하고 있는데 보드 가격 싸게 산다 쳐도 쿨러 가격 비싼 건 똑같고 메리트가 없어요. 이건 뭐 5600X한테 정리당한 애들이에요. 보셔야피 5600X한테 압도적으로 좋은 놈 없죠? 근데 가격은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얘네들 다 제내면 됩니다. 다 제끼고 5700X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되는데 이것도 좀 더 가격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쭉 다 제끼고 이 중에서 그래도 12500은 볼만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성능 기준은 12600 기준이고 CPU 가격 기준은 12500 기준이라서 사실 좀 과하게 평가되어 있는 고평가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얘 등수는 한 4등이나 5등 정도 될 거예요. 근데 4등이나 5등에 그러면 1등짜리 있고 3등짜리 있는데 굳이 12500을 살 이유는 없겠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 제가 말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2400F를 쓰거나 아니면 12600K로 바로 넘어가는 게 여러분 확실히 이게 가격 대비 투자한 성능 증가를 느낄 수 있는 폭이 될 것 같습니다. 12500 같은 경우에는 그냥 11400에서 깡클랑만 0.2 정도 올라간 수준이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고요. 11600 노말도 마찬가지로 깡클랑만 0.4 정도 올라간 거라서 진짜 거의 차이였어요. 11600K 가야 이 코어 4개를 추가해주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큰 폭으로 올라요. 얘네는 딱 봐도 멀티 성능이랑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11400이랑 근데 여기는 멀티 성능이 50% 올라가죠. 40 몇 프로. 그러니까 이거 쓰거나 아니면 바로 이걸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600X를 왜 빨간색으로 칠해놨냐 얘가 2등인데 라는 의문 사항이 있을 텐데 물론 저번 달 영상 보셨다면 그 의문이 없겠지만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보드 실 구매가가 12400F에 성능자가 없는 보드는 13만 5천원에서 14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5600X는 사실상 7만원짜리인 EX-A320에서도 성능자는 없습니다. 물론 기능 제약이 있습니다. CPU 오버가 안 된다는 거 근데 렘 오버는 돼요. 어차피 B660 보드도 CPU 오버는 안 되고 렘 오버는 되는 거죠. 고용과 가나마가 봤을 때 보드 가격에서 차이가 5가 크니까요. 7만원까지 차이 나죠. 그러면 얼마 뺄 수 있어요? 13만원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면 압도 중에 1위가 됩니다. 아 성능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비슷한 B50 확장성 비슷한 거 그거 넣으면 11만원 할 텐데 그러면 얼마까지겠어요? 대충 3만원까지겠죠. 3만원이나 2만 5천원까지 큽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그래 18만원 쳐도 솔직히 얘가 가성비가 얘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져요. 몇십원 차이가 나는 거죠. 맞죠? 근데 렘 오버는 12400F는 잘 안되데 5600F는 잘 됩니다. 그러면 게이밍 프레임이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차이나는 13만원 아니 13만원 아니 3만원 차이를 낮춰서 17만원 넣으면 얘가 1등이 돼요. 이렇게 보드 가격을 감안하면 5600F가 충분히 가성비가 좋고 렘 오버 하면 12400F 대비 서로 같이 렘 오버 했다더라도 최소 프레임이 거의 처지지도 않고 그런걸 감안했을때 5600F가 가성비가 더 좋은게 맞다 생각해서 실제로 빨간색 가장 좋은 가성비 제품을 여기에서 빨간색을 칠했는데 5600F로 칠해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나는 약간 튜닝해서 쓸 수 있다. 혹은 나는 좀 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원한다. 보드값하고 이게 다 감안했을 때 전체의 총 가성비가 좋은 제품 그럴 때는 5600F 선택하시고요. 나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좀 신형 제품 쓰고 싶다고 하실 때는 12400F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둘이 가성비는 비슷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들은 APU거나 구형 제품이나 가성비가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미들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급에 원래 12400F나 5600F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12100은 여기 밑에 로우급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12100의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 땡겨 올렸고 마찬가지로 이 12400이나 5600F의 성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위에 상위 등급에 넣어서 같이 비교를 했던 겁니다. 자 일단 무시하고 여기 있는 거 쭉 긁어서 한번 같이 보자 보겠습니다. 그럴 때 12400F나 5600X는 음 2등 7등으로 찍히죠. 근데 뭐다? 보드값 감안하면 실제로 얘의 구매가는 17로 잡아준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면 이거 1등 이거 2등 이거 3등이 돼버립니다. 12100F가 멀티 성능이 좀 처지긴 하는데 게이밍 성능만큼은 그래도 그룹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5000FX랑 비빌 바는 아니지만 싱글 성능이 충분히 좋고 그럼 빨리 타게 움직이겠죠. 멀티 성능이 좀 처지지만 게이밍 성능은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근데 가격은 10만원밖에 안 한다. 라는 생각했을 때 이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특히 총 가격 가성비를 보면 압도적이 1위는 맞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여러분 2060 잘 찾아봤자 2060 이 정도 썼을 때 페널티가 덜하다는 거예요. 3070급으로 계산하면 3070급의 1% 성능은 얼마입니까? 1%에 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78만원짜리니까 100%에서 7만8천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3060 Ti에서 3070 넘어갈 때 약 15%에서 13% 정도 성능이 증가하는데 비용은 15만원 증가한다고 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만원 정도가 된다고 계산하셔야 되겠죠. 만원일 때 6% 성능은 얼마입니까? 6만원 차이죠. 그럼 여기서 CPU 가격에서 6만원 세이브한 거 고스란히 다 해먹습니다. 다 해먹어요. 보드 가격이 서로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100F를 음 3070이나 3060 Ti급에 넣었을 때는 가성비가 그리 좋지 않죠. 게이밍 성능에서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요. 게이밍 성능에서 잡아먹고 나면 얘가 가성비 순위가 1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2060이나 1660 슈퍼 혹은 그래 잘 쳐져서 6600 이 정도 급에서는 12100이 충분히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글칼 쓴다고 했을 때는 이거 선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높은 거 3060 Ti 3060 혹은 2060 12가 혹은 3070 3070 Ti 정도를 보신다면 5600X가 하는 게 가성비가 좋도 좋을 것이고요. 5600X와 11400F의 가성비는 서로 비슷한 편입니다. 물론 5600이 조금 더 좋지만 이거는 취향껏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님이 직접 추천하는 게 뭘 가장 추천한대요. 사실 저는 5600X를 가장 추천합니다. 그 다음이 12100F고 12400F 요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유저들이 3060도 잘 안 사거든요. 3060하고 3060 Ti하고 성능 차이가 25%나 넘게 나기 때문에 보통은 3060 Ti 사거나 6600X를 산다는 걸 생각한다면 5600X가 좀 더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 어떤데요? 얘네들도 뭐 가성비 4등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얘네 가성비 4등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왜 안 괜찮은데요? 성장님. 이유가 있는데요. 가성비 3등 4등 적현된 얘기가 11400F 기준으로 11400F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1등, 2등이 워낙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얘가 생각외로 좀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1등이 112만 대 가성비 2등이 1700만 대 가성비입니다. 근데 얘는 1850원 대 가성비 굳이 이거 살 이유가 있을까요? 얘가 뭐 어느 한 면 5600F한테 이기는 게 없는데 실구매가가 5600F랑 별 차이 안 나거든요. 이걸 살 이유가 있나? 하위 호환인데 없죠. 한 부분이라도 뭔가 더 높아야 다른 부분을 손해봐도 이쪽으로 컨셉 잡아서 가는 게 의미가 있다는 계산이 서지 모든 부분에 다 떨어지는 제품을 가성비 3등이니까 고려해볼 수 있다? 1, 2등이 있는데 놔둬놓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볼 필요가 없고 그 외에 더 가성비 떨어진 놈들은 당연히 볼 필요가 없겠죠. 그나마 예외에 속하는 건 4650G입니다. 4650G에 들어가 있는 내장 그래픽은 대략 750에서 750Ti 사이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1030, D4, D5 사이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 정도 성능이면 롤이나 오버치 정도 돌아가요. 그 정도 돌아가는 사이니까 배그 같은 경우는 잘 안 돌아가는데 나름 메리트가 있어요. 글카 가격에서 10만원은 세이브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글카를 빼고 계산해도 얘가 가성비 순위가 4등입니다. 얘는 뭔가 하나 나은 강점이 있나요? 있죠. 물론 뭐 게임의 100분율 싱글 성능 멀티 성능 다 위에 애들하고 비교하니까 비슷한 가격대 애들하고 비교하니까 발리는데요. 발려요. 발리는데 하나의 강점이 있죠. 나는 그래픽 카드 없어도 간단한 캐주얼 게임은 돌아가는데 그거 10만원 치는 돼 라고 계산했을 때는 이 라이젠 4650G도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천목록에 넣었어요. 월경제에도 들어갔죠.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여기에서는 음 5600X 1순위 12100 2순위 12400X 3순위 라이젠 4650G는 APU로 쓸 때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때 쓸만한 제품이었다. 하고 미들급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로우급 보겠습니다. 로우급은 볼 필요 없어요. 또 12100이 다 정리해버렸어요. 11만원일 때도 정리했는데 지금 10만 7천원으로 가격이 더 내렸거든요. 가성비 순위 딱 1등입니다. 볼 필요 없어요. 그 밑에 거 아 다 제끼십시오. 아 혹시 내장 그래픽 필요한데 만백 노멀은 어때요? 만백 노멀? 저는 2만원 더 주고 46550G 있으겠습니다. 46550G EXA320에 돌아가거든요. 물론 최신 바위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만 보드가격이 만백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만백보다 확실히 얘가 멀티 성능이나 이런 게 좀 유리해요. 참고로 이 앞에 게이밍 성능은 그래픽 하다가 다 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안 되고 여기는 70이고 얘는 1660 슈퍼 기준이니까요. 뒤에 싱글 성능 멀티 성능을 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봤을 때는 만백보다는 분명히 라이덴 46550G가 좋습니다. 이제 AP로 보더라도 여기 밑에들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AP로 보신다면 46550G를 쓰시고요. 그게 아니라 게임 용도로 쓰고 싶은데 좀 밑에 등급 그가 1660 1650 뭐 6600 6500 이런 거 쓸 때 어떤 거 쓰면 좋겠나요? 생각하신다면 12100 하나 단 하나 이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한 번 CPU 가성비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제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밑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정리를 하자면 이거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고급형 CPU는 가성비는 12400F가 차이였지만 실질적 가성비는 5600X가 맞다. 왜? 보드값에서 차이가 꽤나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3만원에서 마련할 땐 7만원으로 차이 나니까 호가기 변경에 가서 보시면 5600X가 가장 가성비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성비 2위는 그래서 사실 12400F고요. 3위가 12500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랜덜 인코딩 가성비를 볼 때 12700KF나 12600KF는 여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랜덜 인코딩 가성비 순위는 얘네들 충분히 높기 때문에 가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성비와 별도 추천 가능한 CPU가 몇 개 있는데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랜덜 인코딩을 하신다면 12900K 비싸더라도 그만큼 돈 투자할 만한 성능이 나올 것이고요. 12700F 12700K가 좀 더 나은 선택이긴 하지만 12700F에 전력지능 해제하는 것도 괜찮은 가성비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수 게이밍 순열 게이밍 유저에는 58003D가 새로운 최고 등급의 찐 가성비 게이밍 CPU로 나오게 되었다. 좀 더 생각하면 됩니다. 12900K 보다 싸게 동일한 게임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쓰시면 될까요? 중고평 CPU 쪽에서는 가성비 1위는 12100F가 차지했고 2위는 12400F인데 물론 이것도 2위는 실질적으로 5600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형 글카드 쓴다면 실질적 가성비가 5600X가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점은 3960 Ti 정도 기점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장은 5600X 쓰는 게 그래도 12100F 쓰는 것보다는 미래적으로 뭐 어떤 성능을 보자면 좀 더 쓸모가 있겠죠. 11100은 당장 그리 높지 않은 극화 쓸 거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예정도 없을 때 사용하시면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급형은 11100F 끝! 자 이렇게 정리까지 해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